북한 김정은 올해 33살인 유일체제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52살의 권력을 잡았던 아버지 김정일에 비한다면 놀라운 일이죠. 그는 집권 뒤 핵실혼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김정일의 유언이기도 했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루지 못했던 이른바 강성대국을 만들겠다는 야망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는 지금 세계를 상대로 도박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를 공개할 ICBM에 핵탄두를 실을 준비를 내놓고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화용과 분노라는 경고에도 오불관언입니다. 중국도 전혀 브리크 히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흔히 하는 말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체제를 보장받는 게 목표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즉화 통일이죠. 그 목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주한미군입니다. 북핵이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면 미국은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만 와해된다면 통일은 아주 손쉬운 일일 겁니다. 해외질대로 해외진 우리 안보의식에다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남남 갈등을 지켜보면서 그는 김정은의 유언을 넘어 대망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름 김정은을 두고 우리는 아직도 낭만적 대북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 등 통일일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절로 오지 않습니다.